아니 저거 늑대를 잡는다고? 아드도 있고 살짝 애매한데? 투자 대비 괜찮은 결과입니다 품종도 해볼만한 상태 빈틈틈 아 근데 이거 아드 때문에 너무 애매하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맛있다 음 맛있다 아 근데 아드가 날 미워하면 안되지 왜냐면은 내가 먼저 침 발라놨잖아 솔직히 말하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잠시만요 아아! 존나꺼워 사발 와드 아아 으아 미술이라서 진짜 업무에 시작이군 도 으으음 AG 으으崩 어억 으으.. 으읕 음.. 으ㅗə 실패기보다는 귀체습니다 누가 있다 산 사람을 살아야죠 아니 싸발 근데 속도는 되게 빨라서 파밍도 빠르거든요 그냥 가라 뭐였지? 아니 병가... 아, 뭐가 들었을까요? 경매 붙여보고 싶은 물건이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면건펀치? 아, 이거 한 병이라도 더 죄. 줄이고 싶은데 만천해진 부터 일단 죽여야겠다 으하으하.. 쟤도 궁궁쓰기 싫을꺼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처치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다섯명 남았습니다 야 얜 찐이다 와 3만천 아니 혜진우 3만천원 하는사람이 있다고? 야 진짜 찐이다 얘는 진짜 리스펙이다 이건 진짜 이거 노력추 힐템이 너무 얼척없이 별로네 암패스티스 뻑보이 아아 백업 백업 영검이라 못쫓아오죠 스포기나 먹어라이 아니 라 마운카메라 치우고 스포기나 먹어라이 백업 트럭 춰 прек 쯰 아, 네. 궁 빠지고 싸우면 돼. 지는대.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. 조젠, 조졌는데요? 적절한 휴식은 성과 증진에 도움이 된답니다. 저런. 실패, 실패. 와, 조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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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다. 아! 루크가 1등이네. 33점. 점수는 꽤 달달한데? 하아, 망치마 빠르게 먹고 가봅시다. 빠르게 나왔네요. 공. 이게 맞네. 제가 맞을 거예요. 좋은 건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하아. 아, 근데 이게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아버리네, 저게. 여기 멧돼지까지 잡으면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하아, 적절한 휴식은 궁합사도 잡을 것 같은데? 궁합사도 잡을 것 같은데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공합사도 잡죠, 이거는? 오카팡 히트네, 이거. 루크? 좋은 고객들이 많았는다. 이건 궁 돌면 잡죠? 흫흫흫흫흫흫. 잘 들어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합격적인 원안은 없습니다. 어, 뭐야. 둘 싸웠나 보네. 어, 싸우고 있네. 야, 얘들아. 나를 위한. 이것도 나를 위한 거니? 나를 위한 건가? 생존자가. 잠깐만, 누가 만천이야. 쟤가, 쟤가 만천이야. 얘가 루테늄이고. 그럼 누가 더 할 만하냐? 라고 물어본다면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뭐라? 누가가 개처치 중입니다. mouvement since the Eeder. 에 ث freel Foods 쟘는 게 아, 일단, 일단 EOD 나중에 X2 나중에. 6킬을 먼저 잡아야겠네요 그냥. 진짜? 엄마는 희주한 loss. 진짜. 따윙 걸로. 오오 와오 기지질 않네 아 근데 큐만 맞췄어도 이겼다 인정? 그니까요 큐빅 한 번 때문에 큐빅 안 났으면 잡았어 이거